안녕하세요. IT기사읽어주는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도 아기남이 선택한 기사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미니 잠금화면 이슈에 iOS 수정버전을 배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iOS 14.2에 수정버전인 iOS 14.2.1을 20일 배포했다고 합니다. 해당 버전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문제와 아이폰 12 미니에서 잠금화면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문제 등을 수정보완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2 미니를 구매하신 많은 분들이 이번 이슈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출시일에 맞춰서 수정버전이 나와 천만다행이네요. 아기남도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교체를 했는데요. 교체하자마자 수정버전이 나와서 업데이트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알렉사가 탑재된 안경 에코프레임을 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은 21 알렉사가 탑재된 안경 에코프레임의 두번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에코프레임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별도의 기기 없이도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를 쓸 수 있게 해주면 기기에 장착된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음악을 듣거나 뉴스 및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레임 안경이 사용자들에게 얼만큼 편의를 제공해줄지 아기남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MMORPG 세븐나이츠2가 출시일 3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븐나이츠2는 출시 6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하며 리니지 M을 제쳤다고 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세븐나이츠2가 1위 리니지 M과 3위 리니지 2 M 사이에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모바일 게임을 주름잡았던 세븐나이츠의 아성을 무찌를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아기남도 한때 세븐나이츠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세븐나이츠2도 지금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IT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다양한 IT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남이었습니다.